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 등 13명을 6.1 지방선거 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습니다. 단수 추천 후보는 홍순헌 해운대 구청장과 노기태 강서구청장, 최영욱 동구청장 등 현역 구청장 10명과 중구의 문창무 시의원과 서구의 전진영 전 구의원, 수영구의 박병염 수영사랑포럼 회장입니다. 단수 후보 추천자들은 이변이 없을 경우 중앙당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의 구청장 후보자로 확정될 예정입니다.